다가오는 10월 31일은 헬로윈,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어 헬로윈 행사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칙을 공개했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0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10월이 되면 저마다의 집들은 벌써부터 헬로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매년 10월 31일은 미국의 큰 축제로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헬로윈입니다.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 파티 등을 즐기거나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얻기도 하는데 올해 2020년의 헬로윈의 풍경은 조금 다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헬로윈, 몇 가지 지켜져야 할 수칙 일리노이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헬로윈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방문하는 헬로윈 유령의 집은 현재 코로나19 방침 4단계에 따라 올해는 운영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야외나 실내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서 헬로윈 이벤트나 놀이를 할 경우에도 수시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야외에서 헬로윈 이벤트를 하거나 체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6피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올해는 참가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한 경우에도 서로 닿지 않는 적절한 거리에서 주고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파티 장소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수용인원 50%만 참석이 가능하며 50% 이상은 금지될 예정인데요. 할로윈 파티나 이벤트에 참석한 뒤 조금이라도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 소견을 받아야 하고 14일 격리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나 이벤트, 파티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호롯무비를 자동차 극장에서 즐기거나 TV쇼 등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매년 찾아오는 할로윈, 올해는 나의 건강과 내 가족,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